근데 너희 밥을 많이 먹어 봐. 키 커 그러면 이게 길단 말이야. 원치가 경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찔릴 수 있어. 너희한테는 알아야 되는데 같이 왔을 때 해 봐. 같이 왔을 때는 동시에 찌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근데 오빠도 팔 작은 거 아니야? 나는 빠른 거 엄마를 어떻게 했어? 와봐. 이렇게 해가겠지. 한 번 둘이 한 번 해 봐. 어? 네, 네, 네. 둘이 한 번 해. 아니야. 난 이 천수야. 나 이 천수야. 나 이 천수야 나왔어. 나 이 천수야. 금연에 99개야, 나 이 천수야. 뭐야, 이게 펜싱을 남현희 선수랑 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하지만 본인은 이 천수기 때문에. 눈을 좀 알려줘. 그래, 눈을. 남현희, 남현희 포인트. 목평으로 찌르는군요. 7대2. 찌려 붙잖아. 남현희. 네, 안타크. 공격해야 되죠, 여러분. 난 인제히 공격이야. 아니, 근데 현희가 얼마 전에 다리가 다쳐서 괜찮겠어? 괜찮아요. 응, 너 이길 점점 돼. 상점?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나 이 천수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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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돼. 엄마야 돼. 아빠, 무리하지 마. 누가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야. 다 됐어. 여기.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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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찍었어? 어? 어? 나한테, 내가한테 왠지야. 아, 그래? 아, 발이 먼저 나가서. 아! 아! 아, 왠지 알겠다. 아, 왠지 알겠다. 점수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너무 멋있어 이거 너무 멋있어요 힘들어 힘들어 지금 3점 주세요 아까도 3전도 필요 없다며 그렇지 3대3 스피드 스피드 칼 돌리는 거 아니니까 진짜 쾌골적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귀여워 라면이 파이팅 파이팅 라면이 파이팅 오 정확해 안전자체가 있어도 아픈가 봐 아니 그럼 아 자존심이 다르네 클래스는 다르다 한정도 못질렀어요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까까지 뛰던 분 어디 가셨어요? 아까까지 뛰던 분 어디 가셨어요? 아니 오시다가 손을 놓으시겠어요 오시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그만해 그만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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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